각설이? 응, 그럽시다. 이러고 놀고 나니? 이러고 놀고 나니? 인자 각설이들이 썩 나오더니만은? 인자 각설이들이 썩 나오더니만은? 한 놈이 전라도재로 장타령을 한 번 매기는 것이었다. 한 놈이 전라도재로 장타령을 한 번 매기는 것이었다. 허절 시구나. 허절 시구나.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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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각설이 춘추가 들어간다. 각설이 춘추가 들어간다. 여 따여 봐라 순덕아. 여 따여 봐라 순덕아. 이내 말을 들어갖어 봐라. 이내 말을 들어갖어 봐라. 너희나 부모가 너를 낳아. 너희나 부모가 너를 낳아.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 고이나 곱게 길러서. 고이나 곱게 길러서. 삼간초당에다 집을 짓고. 삼간초당에다 집을 짓고. 독서당간에 앉혔소. 독서당간에 앉혔소. 진주나 기생 니에 미. 외장 청장에 목을 안고. 진주나 남강에 떨어져소. 만세 유전해 빛났네. 만세 유전해 빛났네. 품바 품바 잘 온다. 품바 품바 잘 온다. 품바 잘 온다. 품바 잘 온다. 품바는 참 구성적이네요. 품바. 아이고야. 아따매. 이렇게 이러고 나니 하나가 썩 나서더니. 이러고 나니 하나가 썩 나서더니. 이러고 나니 하나가 썩 나서더니. 이제 경상도째로 먹이겠다. 이제 경상도째로 먹이겠다. 호절시구나. 호절시구나. 들어가고 간다. 들어가고 간다. 들어간다. 절씨구나 들어간다 얼씨구나 들어간다 얼씨구나 들어간다 절씨구나 다 오신다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오동장농 깨끼장농 둘이나 보려고 주웠더니 혼자 보니 웬일이냐 붐바 붐바 잘한다 붐바 붐바 잘한다 붐바 잘한다 붐바 잘한다 붐바 다시 한번만 더 식임이 정확치가 않으니까 이것이 간단해도 간단하지가 않구만 여기는 식임이 많지 않으니까 식임 나오는 데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 박자도 정확히 해야 돼 이러고 놀고 나니 인자 각소리들이 썩 나오더니만은 이러고 놀고 나니 인자 각소리들이 썩 나오더니만은 한놈이 전라도째로 장타령을 한 번 매기든것이었다 한놈이 전라도째로 장타령을 한 번 매기는것이었다 한놈이 전라도째로 장타령을 한 번 매기는것이었다 근데 이것이 첫 번하고 두 번이 달라진 게 아까는 내가 혀가 꼬이더니 이제는 혀가 풀리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아직도 혀가 꼬이는 것만? 혀가 풀렸어요. 그리어? 책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글쎄요. 장파를 하느니 전라도 때로 하는 것이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이 놈의 책에는 또 이 땅으로 나왔구만.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해. 고놈대로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 끓여야지. 이름도 저것도. 그러면 그대로 해보라. 얼른 해봐. 시작. 이러고 놀고 나니 이제 가슴이 뱉에서 싸우고 나라 나는 장파를 멀었는디 저렇게 쩔어 보셨다.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책에서 그냥 허절 시구나 들어가고 간다 들어가고 간다 들어가고 간다 각소리 춘추가 들어간다 각소리 춘추가 들어간다 어따요? 어따요? 봐라 순덕아 어따요? 봐라 순덕아 어따요? 봐라 순덕아 이네 말을 들어가봐라 이네 말을 들어가봐라 너희나 부모가 더 들라 우리 부모가 나를 나 우리 부모가 나를 나 우리 부모가 나를 나 보이나 곱게 길러워서 보이나 곱게 길러워서 삼관 초당에다 집을 짓고 독서 당간에 앉혔소 독서 당간에 앉혔소 진주나 기생 이혜미 진주나 기생 이혜미 외장 청장에 목을 거글 안고 외장 청장에 목을 거글 안고 진주나 남강에 떨어져소 진주나 남강에 떨어져소 만세 유전에 빛났네 만세 유전에 빛났네 누가 이렇게 다른 목을 하나 넣는가 만세 유전에 빛났네 만세 유전에 빛났네 품바 품바 잘 온다 품바 품바 잘 온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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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바 잘 온다 야 너 그거 기가 막히게 한다 하하하하 이러고 나니 이러고 나니 거기는 뭐라고 냈어? 또 그래 이러고 나니 하나가 썩 나서더니 하나가 썩 나서더니 하나가 썩 나서더니 이제 경상도째로 매기겄다 이제 경상도째로 매기겄다 이제 경상도째로 매기겄다 어 절시구나 절씨구나 들어가고 간다 오신다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오동장농 깨끼장농 둘이나 보려고 주웠더니 혼자 보니 웬일이냐 뿜바 뿜바 잘 온다 뿜바 뿜바 잘 온다 어허 뿜바 잘 온다 뿜바 뿜바 잘 온다 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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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온다 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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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온다 자 이제 멋이 들면 거기다가 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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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온다 이런 것도 넣고 입방구질도 상금 에드립을 넣어도 돼요 보니까 여기에도 상당히 이것저것 많이 넣더라고 근데 이제 소리 할 때는 점잖지 못하다고 품바 품바 잘 온다까지 막 딱 끊더라고 말하자면 잡시럽다 이거야 넘어 소리 할 때는 충분히 잡스럽구만은 앞쪽에는 어픈바가 두 번인데 괜찮해 내가 말했잖아 입방구질 막 허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온다고 넣고 빼고 넣고 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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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람 갈까? 네 사람 갈아 쭉 훑혀나갑시다 아휴 알겠습니다 아휴 네